자 여러분 드디어 담아 찾았어요 와 진짜 저길 길도 없는데 와 올라오고 죽을 뻔했습니다 아주 아이고 힘들어 자 일단 이 나무를 한번 쓰러져 볼게요 자 오 쓰러진다 쓰러진다 오 오 자 이렇게 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와 근데 나무가 좀 오래된 것 같은데요 자 한번 뒤집어 볼게요 이걸 와 아이고 아 이거 없겠다 여기 지금 딱 느낌 오는데 없을 것 같아요 여기는 일단 그래도 한번 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자 여러분 여기 혹시 유충이 또 나와줬어요 우와 이거 일영? 일영 정도 되는 유충이네요 자 오 싱싱한 유충입니다 아 오 아 키 품질하네요 삼룡 초 왔습니다 삼룡 초 유충 아 아 아 아 으 으 으 으 으 으 오우 또 나왔다 또 나왔다 자 여기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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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어가지고 이제 올려주면 됩니다 나와줬네요 자 오늘의 채집물 많지는 않지만 일단 유충들이 이렇게 잡혀져서 좋은 것 같아요 여기 끈적한 놈도 있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